오늘은 도어즈벌크와이 기오미 도어즈모드인데 저번에 플레이 한 번 했었죠? 근데 요게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그 드레드라는 새로운 괴물이랑 비밀창고가 업데이트됐는데 여기서 제작자분이 무려 2만 로버스를 뿌린다고 해요 야 지금 2만 로버스면은 30만원 돈이거든요? 30만원으로 공짜로 준다고? 바로 도전가자 공짜 로버스 받으러 가자 2만 로버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50층까지 미리 좀 뚫어놨어요 제프의 상점 짭게임이기 때문에 프리드샵이라고 되어있죠 우리 좀 바꿔봐라 여기 바비랑 그리고 엘고블리노 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빠밤 진짜 비밀 금고가 생겨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설마 이거 1,000달러짜리 열쇠 이거야? 아니 이거 너무 비싼데요? 1,000코인이 필요한데 100코인당 30로버스 그러면 1,000코인당 300로버스? 거의 그럼 한 5,000원 돈 하는 건데요? 한 번 까는데? 근데 잠깐만 이거 비밀창고만 열면은 2만 로버스를 준다는 거잖아 이게 어쨌든 뭐야? 회귀득 아니야? 무조건 해야지 흑우유지 출발합니다 됐고 인사고 나이스 와우 스페셜킹 내놓아 난 이제 무자야 미쳤다 이게 다 로버스지? 돈 주세요 돈 돈 돈 왜 안먹어져? 이만로봅스 주세요! 잠깐... 이거 보아하니까... 비밀번호 같은데? 설마 비밀번호를... 맞춰야 이거... 이만로봅스를 준다는 얘기야? 확률이 1 999분의 1 성공할 확률이 0.1%인데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에라 모르겠다 369 369 369 이 숫자 맘에 드네요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나에게 호라! 이만로봅스요! 5,000원이 하늘로 공중분해지는 거 된 거예요 이거? 이거 근데 진짜 주는 거 맞아? 아무리 봐도 그냥 낚인 거 같은데? 혹시나 배지를 한번 볼까요? 어? 뱅크 오너 0.0% 불가능 한 명도 못 얻었는데요? 잠깐만 이거 설마... 낚인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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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엘골블리너! 너 귀여우니까 다 안 줄 알아? 어? 내... 삼별로봅스 내놔! 아 진짜 그냥... 꼭 당했네? 너 알음 당했어요! 개발자분한테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999번을 도전한 사람이 없어? 어그로만 잔뜩 끈 느낌이네요 파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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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얖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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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얖짖 파이어! 불질러! 여러분들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즐거우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표지가 불쌍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50층 넘어서 조금 깨다가 말았으니까 이번에는 100층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아... 일단 여기 100층까지는 있겠죠? 오케이 비타민 넣었다 이게 비타민이 지금 저 완전 핵불이거든요 빠르게 달려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지금 안 그래도 억울한데 이제 100층이나 좀 뚫어보자 아 이 정도 이제 페이스는 좀 답답하네요 슬슬 한번 템포를 올려볼까요? 피카츄구 전광석화 온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느 정도 피도 좀 해보.. 오 마이 갓 우와! 방금은 또 뭐야? 완전히 새로운 녀석 같은데요? 그만 멈춰 이렇게 툴 수가 없어 이거 지금.. 히크 이즈 커밍! 동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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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콤보 뭐야 아니 러시랑 같이 오는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음 못오지 수십간의 99층 달성 100층은 과연 뭐야 어 이렇게 허무하게 클리어 어쨌든 나이스하게 100층 돌파 뭐지 스마일을 만났습니다 스마일한테서 탈출하세요 스마일한테서 탈출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전혀 감이 아는데 큰일났다 야 안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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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든 일단 집어봐 빨간색 두개랑 파란색 세개 아 이거 패턴을 모르겠네 일단 주변을 싹 뒤져가지고요 아 잠깐 설마 여까를 맞추는건가 아 막 소리가 나는데 아니 어떻게 맞추는겨 이거 아아 오오 오 오케이 버튼을 다 남기는거구나 이거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세개 맞추면 되는거야 버튼 나머지를 찾아야될거 같은데 이거는 백층은 휴미모드도 쉽지 않은데 두개? 두개 더 찾아야되요 버튼을 지금 버튼이 여기 아 지금 비타민도 없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발자국 소리 너무 무서워 초록이 초록색 피규어는 좀 아니지 않나요? 오 마이 갓! 와 진짜 방금 진짜 위험했다 양각 잡힐 뻔했어 어 찾았다 2번 한 개만 더 뭐지? 아니 잠깐만 방금 뭘 본 것 같은데요? 하하 엘 고블리노 씨? 왜 거기 계세요? 산 정상에서 그 컵라면 파는 그 아줌마 아저씨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방법이야? 저기요 엄마 니 왜 여기서 엘 고블리노 레이스를 이겼다구요? 어 그래 내가 너랑 경주를 한 기억이 없는데 어찌됐든 고맙다 자 여기서 빨강 빨강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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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리어 와이스 나 탈출 나 탈출 각다냐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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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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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역시 저도 이제 도어즈 고인물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것 같군요 카화이 모드도 클리어 제가 아까운 로벅스는 뜯겼지만 그래도 클리어에는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